너희한테 나 문자 왔어. 팩트가 뭐예요?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안 들릴걸? 너 그렇게 네가 싸우면 저러냐? 야, 억성으로 떨어. 들리다, 이 씨. 나머지 여섯 분은 이 앞에 나란히 앉아서 이 멤버의 앞담화를 하시면 됩니다. 밑에서 몰래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음악을 몰래 멈춰드릴 겁니다. 아, 종국이는 할 말인데. 쟤는 너무 많다. 아, 얘는 정말 한 2시간 주시면 안 돼요? 나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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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기하면 깜짝 놀랄텐데. 좀 있다 해, 좀 있다? 아직 안 깨웠는데. 알았어 알았어, 근데 이거 얘기하면 큰일나. 듣고 싶다. 나온다, 나온다. 시작, 가세요. 은혜 언니 얘기네. 또 처음부터 은혜 얘기야? 은혜 언니 얘기네. 또 처음부터 은혜 얘기야? 은혜한테 난 문자 왔어. 정말? 전화할까 말까 나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. 근데 은혜가 그렇지 않더라고. 아, 그래요? 통화했어. 어, 팩트가 뭐예요? 형 형 형 얘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얘 듣고 있는 거 아니야? 안 들릴걸? 너 그렇게 네가 싸우면 저러냐? 억성으로 떨어 들리는 씨 뭘 쳐다봐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?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? 너 들려? 바꼈어 들려요 형? 이거 들리는 거 같은데 너 왜 우리하고 초점이 이렇게 딱딱 맞냐? 김정국 내가 좋아 윤은혜가 좋아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야 멈춰 야 멈춰 이게 뭐야? 내가 안 좋아 야 들려잖아 내가 축구를 야 내가 축구를 야 야 그리고 잠깐만 통과를 했어? 아까부터 들었네 통과했어? 안 했어 나 싸움 잘한다 자랑하게 싸움 밖에 없었어 알아 알아 놀래 은혜 번호 지우겠습니다 하지마 그 이후로 통화 안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반갑다는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방송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마요 적당히 해 네 적당히 제가 은혜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옥상 없고요 형이 정국구 씨입니다 경패에서 대상권이 됐 오케이 앉아 습니다 야 타이거의 부시 메시 호날든 다 했습니다 축구와 축구 얘기를 하지마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 그래 오빠는 윤은혜를 좋아합니다 야 이씨 하지마 아니 너도 네 앉아 아